안녕하세요. 그림 보따리입니다. 오늘은 행복한 부엉이 한 쌍으로 그림 보따리를 풀어보겠습니다. 가로, 세로 70cm의 면 30수 원단이구요. 부엉이를 그릴 때는 진한 녹목과 그리고 연한 단목의 표현에 중점을 두고 그리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붓한 한 쌍의 모습으로 추운 날씨지만 마음만은 포근해지시는 그런 시간 되시길 바라봅니다. 오붓한 한 쌍의 모습으로 추운 날씨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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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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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